이번 시간은 제2편 제1장이죠. 제2장 행정이법인데 행정이법에서 지난 시간까지 서설 부분을 좀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2절 법규 명령하고 행정규칙을 보도록 하죠. 보통 시험에서 행정이법에서는 법규 명령이나 행정규칙과 관계되어서 한 문제 나와요. 보통 한 문제 나오고 많게도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럼 제2절 법규 명령 보시면 지난 시간에 법규 명령을 봤는데 일단 법규 명령 방가로 1번 보시면 그렇죠. 일단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행위규범성 그 다음에 재판관에 대해서는 재판규범성 그러니까 우리가 제1편에서 행정법의 법원을 배우셨잖아요. 행정법의 법원은 바로 행위규범성과 그 다음에 재판규범성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앞에서 행정법의 법원의 범위에서 법규설이 통설팔례죠. 그래서 법규성이 있는 것만 행정법의 법원이 되고 이 행정법의 법원은 바로 행위규범성과 재판규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법규 명령은 법규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행정법의 법원이 되고 그 다음에 행위규범성과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가로 1번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규 명령이 있죠. 법규 게 뭐냐. 법규라는 것은 법규 개념에 대해서 바로 밑에 나오죠. 방가로 2번에 정리되어 있는데 법규를 갖다가 실질적 의미의 법규 개념과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법규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는데 법규 개념 우리가 앞에서 법치 행정이 원리에서 법률이 법규 창조력 원칙을 배우셨죠? 법률이 법규 창조력 원칙. 이때 법규 개념을 배우셨는데 이것은 바로 실질적 의미의 법규 개념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통솔판례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정리하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규 개념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으로서 재판기범성과 행위기범성을 가진 법규범을 말하죠. 그래서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니까 부과하니까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죠. 이게 실질적 의미의 법규 개념이에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법규 개념은 뭐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 형식 형식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교율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모두 법규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 의미의 법규 개념에서는 그렇죠. 법규 명령만 행정입법 중에서 협의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명령만 행정법이 법원인 되고 그 다음에 행정기축은 그렇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법규 개념은 법규명령만 이렇게 법규로 보고 행정기축을 갖다가 법규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형식적 의미의 법규 개념에서 이 개념에 있는다면 법규명령도 법규성이 있고 행정기축도 법규성이 있죠. 왜요? 그렇죠. 법규명령이든 행정기축이든 일반적 추상적 교율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충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시험에서 가끔 난이도 조정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어서 법규명령의 종류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효력 및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죠. 그 다음에 방괄호 2번에 법형식에 의한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효력 및 내용에 의한 분류에서 방괄호 1번 보시면 법률대위명령이 있죠. 이것을 독립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대위명령이 있어요. 법률대위명령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법이 법원에서 법단계 규본구조를 보셨죠. 법단계를 보셨어요. 맨 처음에 헌법 법률명령조례규칙 이게 성문법이 원칙이니까 헌법 법률명령조례규칙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효력 및 내용에 의한 분류한다면 효력에 의해서 법률대위명령은 우리 행정입법인 이 법규명령이 어떻게 돼요? 이 법률과 대등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법률대위명령.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기는 대통령령 대통령이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로 입은 법률종속명령이 있죠? 이 법률종속명령은 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법규명령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종속명령은 우리 행정입법인 이 법규명령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서 보통 우리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합니다. 법규명령 그래서 법률종속명령을 보셨고 그러면 두 번째 종류 나오죠? 종류는 그 내용에 의한 분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대위명령 같은 경우는 법률대위명령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다. 국가 비상시에 행하는 비상시에 행하는 예외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예외다. 이게 바로 이제 법률종속명령 그렇죠? 이 법률종속명령 이것이 원칙적인 형태예요. 그렇죠? 이게 법률종속명령 예를 들면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시는 형식의 예언 분류에서 보시면 보시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법률종속명령 그렇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러니까 우리가 써볼까요? 형식의 예언 분류 뒤에 나오지만 대통령령 그렇죠? 총리령 부령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내용에 의해서 분류하면 뭐가 있어요? 위임명령 위임명령이 있죠? 위임명령이 있고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법률종속명령에 있어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이 처음 나오고 또 위임명령이 한 개 집행명령이 한 개가 여기에서는 논점이에요.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 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위임명령 의의를 봐보세요. A번 의 나오죠? 자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그렇죠? 이와 같이 법률에서 이 법률에서 야 대통령, 총리, 각 부장관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를 이 법률에서 위임을 해주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임명령이에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B, 근거 보세요. 그 다음에 B, 근거 보세요. 근거 당연히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죠. 왜? 법률이 숙권, 위임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B번,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C 내용이죠. C 내용. 이 내용 보시면 법률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해서 이것은 대통령이 정하시오. 총리가 정하시오. 각 부장관이 정하시오라고 이렇게 위임을 해주기 때문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법규사항 시험에서는 새로운 법규사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입법사항 새로운 입법사항 새로운 권리의무사항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가능하죠? 위임명령 자 그러면 니은번에 집행명령 나오죠. 이 집행명령은 이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으로서 법규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집행명령은 이 법률이 숙권, 위임 없이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집행명령은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은 행정이 뭡니까? 법집행기관이죠. 행정기관은 법집행기관이에요. 행정 자체가 법집행을 의미해요. 그러면 보통 국회가 법률을 정하면서 국회가 법률을 정하면서 어떤 법규사항이 돼서 법규사항이죠. 어떤 권리, 국민들이 권리의무사항을 정하면서 거기다가 그런 권리의무사항을 행정청이 적용집행하는 이 시행 적용집행하는 이 시행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에요. 법률에서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법률에서 법규사항 우리 국민들의 권리의무사항을 정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이 현장에서 적용집행하는 시행에 관한 시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 규정을 두지 않아서 우리 행정기관이 이 법률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은 원래 법집행기관이어서 집행 그렇죠. 집행명령을 지정해서 이 법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명령은 법률이 근거 없이도 지정할 수 있고 다만 법률에서 위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규사항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면 안되고 다만 단지 단지 법률이 집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만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참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집행명령에서 의 번 니은 번 집행명령 A번 의 B번 근거 C 내용 이렇게 해서 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반가루 2번 법 형식에 의한 분류 보세요. 양가루 1번 뭐 나오죠? 그렇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 그러면 양가루 2번은 뭐가 나올까요? 헌법이 명시하지 아니한 법규명령 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은 재정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이 지정하면 대통령령 지정권자 총리가 지정하면 총리령 각 부장관 그렇죠. 정무주실법에서 우리 각 부죠. 부까지만 해요. 부의 장관 아시겠죠? 행정자치부 장관 그죠.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렇게 장관 부의 장관 부의 장에게만 그죠.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의 장관에게 법규명령 지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지정하면 대통령령 총리가 지정하면 총리령 각 부장관이 지정하면 부령입니다. 보통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우열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총리령 부령 우열 관계에서 그쪽 나왔으니까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령 총리 각 부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거기서 디귿번에 행정 각 부가 아닌 경우 나오죠. 행정 각 부가 아닌 경우 행정 보세요. 우리 헌법은 행정입법권으로서 법규명령 지정권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장관에게만 주고 있어요. 그 장관 이하의 행정기관에게는 법규명령 지정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자 여러분들 자 국무총리 소속의 국무총리 소속의 법제처장 법제처 있죠. 법제처 그렇죠 국가안전처가 있고 인사혁진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보훈처가 있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 법제처장 이라든지 인사혁신 처장 이라든지 국가안전처장 그 다음에 보훈처장은 처이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이장이니까 이 법규명령 지정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설에 인다면 통설에 인다면 국무총리 소속의 처이장이 처이장관이 관계 기관 법규명령 법규명령 지정하고자 한다면 보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법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교육에 법제에 그 다음에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안전에 관한 이런 사항은 총리령으로 발행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시험입니다. 지금부터는 시험이 어렵지 않아요. 총론 다 끝났기 때문에 죽기만 합니다. 죽기만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타이트하게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고 문제 발의까지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 해석 지금 됐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시면 페이지를 넘겨서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행정입법을 배우시잖아요. 국가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에게만 뭘 주고 있어요. 행정입법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헌법상 헌법상 독립국가기관으로서 국회 있죠. 국회 그 다음에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발리위원회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이 국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대법원에 관한 사항 사법부죠. 사법부인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또 선거관리를 맞는 중앙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통제할 수 있다 한다면 상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독재할 수가 있어요. 상권분립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 자체가 국회에게 국회 규칙 규칙 지정권 대법원에게 대법원 규칙 지정권 헌법재판소에게 헌법재판소 규칙 지정권 그죠. 중앙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규칙 지정권 주고 있어요. 이때 헌법상 독립국가기관에 대한 규칙 지정권은 모두 법규명령이에요. 아시겠죠? 법규명령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회라든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선의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고요 업무에 대해서 자기들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 지정권을 주고 있다. 이렇게 헌법 제107조 2항이죠. 헌법 제107조 2항에 위헌위법 위헌위법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 있죠.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법원에 주고 있죠. 명령 규칙 명령하면 이게 행정위법에서 법규명령이고 규칙할 때는 국회 규칙 이라든지 대법원 규칙 헌법 재판소 규칙 중선의 규칙 등을 말해요.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선의 규칙 있고 지금 나머지 대법원이라든지 헌법 재판소를 생략했습니다. 자 양가로 2번 헌법이 명시하지 아니한 법규명령에서 동남 1번 감사원 규칙 과 동남 2번 법령 보충 규칙 있어요. 자 헌법이 명시하지 아니한 법규명령 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헌법상 국가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 총리 각 부장관에게는 행정입법권을 주고 있는데 그죠 행정입법권으로서 법규변형 지정권을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각 국가기관 헌법은 각각의 국가기관의 선권분립에 의해서 그 독립성을 유지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기에게는 각각의 헌법 조문 자체에서 규칙 지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한데 헌법상 독립국가 독립기관인 국가기관인 자 감사원에는 감사원에는 감사원 규칙 지정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돼 있어요? 헌법이 없고 감사원법에 있어요. 감사원법에 있어서 감사원 규칙이 법규명령성에 대해서 다투어 주고 있는데 우리 행정법 학회에서는 통설이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입법 오류다. 입법 오류다. 입법 과정에서 빠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법에 있어요. 감사원 규칙 지정권은 감사원법에 있는데 우리 행정법 학회의 통설은 비록 감사원 규칙이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령 보충 규칙 있죠. 법령 보충 규칙 이것도 좀 잘 나와요. 뒤에서 또 행정규칙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헌법은 우리 헌법은 헌법은 있죠. 이것을 원칙으로 기종하고 있죠. 예외로 기종하고 있고요. 헌법은 법규 법률 종속명령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를 규정하고 있죠. 행정입법권으로서 그런데 이런 규정 등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재가 우리 헌재가 하나의 예시 규정으로 봐요. 헌법상 행정입법권 이것을 뭐로 본다고요? 예시 규정으로 봐요. 예시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원 규칙도 감산법에 있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예시 규정이다. 열거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시 규정이어서 예산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 규칙도 법규 명령이 되고 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외에 감사원 규칙 이것도 법규 명령이고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 우리 법규 사항을 법규 사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로야인데 이 법규 사항을 갖다가 이 법규 사항을 갖다가 이 법규 법규 사항이죠. 이 법규 사항을 이 법률이 이 법률이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허용된다고 봐요. 아시겠죠? 우리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법규 명령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법규 사항을 갖다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해서 이거 갖다가 이렇게 숙권에서 위임해서 위임해서 법규 행정규칙을 통해서 법규 명령을 지정하는 법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나와있는 행정위법권 이거 있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예시 규정으로 봐요. 그 다음에 꼭 알아두실 것이 이 대통령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대통령령을 갖다가 법시행령 법시행령 하면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뭐 뭐 법시행 규칙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뭐뭐 법시행령 뭐뭐 법시행규칙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은 법률이잖아요. 국회가 지정했잖아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렇게 뜨는 거예요. 순서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입니다. 이렇게 단계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법령보호청규칙 중에서 기역번 법규명령성 니은번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이렇게 고시형식 고시형식 행정규칙형식이 법규명령 제정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왔던 거고 개체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규명령이 근거와 한계 법규명령이 근거와 위임명령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법률이 근거로 유지 않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바라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긴급명령이 있죠? 국가 배상시회나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라든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법규명령이 한계 반가로 2번 위임명령이 한계죠? 위임명령이 한계는 반드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위임믹법이 범위인데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기억범 봐보세요. 이때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이법 대통령령 총류령 각부령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의 개혁번 전면적 포괄적 일반적 백지식 위임은 인정 안됩니다. 아시겠죠?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합니다. 자 국회의 전속적 법률사항이 뭐냐 헌법이 우리 헌법이요 헌법이 이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또 국가와 국가와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주의적이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에서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국회 전속사항 또는 국회입법사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통치구조와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사항 중요한 사항에서 직접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해놓은 사항 이것을 국회 전속사항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행정주직 법정주의 그렇죠? 행정주직 법정주의 조세 법률주의 그렇잖아요. 죄형 법정주의 그렇죠? 범죄와 행본은 미리 법률로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과세 요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다 과세의 종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다 미리 법률로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국회 전속사항이에요. 자 국회 전속사항이 위임금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국회가 정해야 돼요. 그런데요. 주의하실 것은 국회 전속사항 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국회가 헌법이 국회가 정하도록 해놓은 사항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 전속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중요사항을 국회가 직접 정하고 법률로 정하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내에요. 그래서 제가 국회 전속사항 위임금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칙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과 중요한 사항은 직접 국회가 정하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다 국회 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보시면 집행명령이 한 개를 봐보세요. 그 밑에 보충학습에 우리 헌법상 국회의 전속성 전속적 입법사항이 잘 나와요. 양가로 이번에 헌법이 그 다음에 이거 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보충학습 다음에 관련 판례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이거 한 가지 좀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우리 법규명령 위임명령 위임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만 허용돼요. 포괄적 위임만 안 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죠. 조례 지방의회가 지정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솔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세 번째 병의 복무기관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 나오죠. 이걸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것이 뭐냐면 집행명령이 당연히 법규사항 즉 법규사항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을 집행명령으로 정할 수 없어요. 단지 집행명령은 법률이 시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 규정만 들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네 번째 성립 발휘 요건비의 그 하자의 효과 보세요. 성립요건 주체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용 양가로 3번 형식 양가로 4번 절차 있죠. 양가로 4번 절차가 있는데 여기 대내적 절차가 있고 대외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이 양가로 4번 절차에서 대내적 절차에서 대통령령 있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에서 이 대통령령 만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에요.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에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뭐다? 대통령령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법체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나머지 총리령 부령 같은 경우는 법체처 심사만 거치면 돼요.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하고 이어서 우리 뭐를 보시는가 하면 양가로 5번 공포죠. 우리 법규 명령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규 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규 명령을 바랄 때는 반드시 공포를 해야만이 우리 국민이 이를 알고 또 법적으로 구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규 명령은 반드시 공포를 공포를 해야 하고 이 공포가 법규 명령이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효 요건대 이쪽이 발효 요건 발효 요건에서 선생님들 여러분들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선생님 선생님 하는데 제가 이렇게 승진 승진 승진도 좀 강의를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선생님 여러분들 학생 보고 선생님 선생님 하는데 괜찮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무식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학생들 보고서 선생님 선생님 하네요. 다 선생님 인생 선후배 관계 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어서 보시면 반가로 2번 발효 요건 나오잖아요. 발효 요건에서 양가로 1번 일반적으로 법규 명령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1이 경고함으로써 효력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해서 양가로 3번 보시면 국민이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법규 명령은 공포일로부터 비치해 30일이 경고했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발효 요건에서 양가로 2번 하고 3번은 보통 잘 나오거든요. 다 맞는 제문 잘 나오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성립 발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규 명령이 효력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 법규 명령이 성립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 하자가 있잖아요. 하자가 있으면 법규 명령은 무조건 무효 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효 가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가로 3번 양가로 3번 반례는 하자 있는 법규 명령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다. 해놓으시고 반가로 4번 무효인 법규 명령에 뜨는 행정 처분 효력 이죠? 됐죠? 자 해서 여기 이제 무효인 법규 명령에 따른 행정 처분 효력 위법한 처분 인디죠? 그 다음에 여기 양가로 2번에 좀 봐보세요. 반가로 4번에 무효인 법규 명령에 따른 행정 처분 효력 이죠? 양가로 2번 보시면 위법성 정도 자 무효인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행정 처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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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행정 행위는 위법이 돼요. 그런데 위법이 정도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것이 좀 잘 나와요. 자 통설판례인 중대 명백 사례에 따라서 당의 행정 행위 위법 은 중대지만 법령이 무효한 사유는 헌법 재판소나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 직행위다. 그래서 이것 뒤에 또 다시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반가루 4번에 2번 이거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설명 드릴게요. 고요. 자 행정청이 근거 법규명령 또는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처분을 한 후 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로부터 법률 또는 법규명령이 위헌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위헌결정을 받으면 이것에 의해서 이것은 무효화 무효화가 됩니다 맞죠 결국은 행정청이 근거 법령 법령의 근거에서 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처분의 근거법이 이렇게 위헌결정을 받아서 무효화 되면 이 처분 행정행위는 위법이 되겠죠 위법한 처분이 돼요 위법한 처분이 되는데 이것은 자 위법이 정도가 뭐냐 위법이 정도가 뭐냐 자 쓰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례가 치소라고 보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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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해야 돼요 이걸 답해야죠 이걸 답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행정청은요 행정청은 이 처분 행정행위 이 근거 법규가 아 중 이제죠 자 잘 보세요 일단은 행정청이 이 처분을 했는데 이 근거 법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고 위법한 처분이고 자 이것은 위법한 하자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뒤에 또 합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명백성 자 결국은 행정청은 무효화된 위헌결정책을 통해서 무효화된 이 근거 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처분 행정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우리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명백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명백히 알 수 없어요 그죠 명백히 알 수가 없어서 중대 명백성에 들어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됩니다 뒤에 또 나와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반가루 4번에 양가루 2번은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반려도 같은 입장이다 되어있죠 자 법규 명령이 소멸 나오죠 자 의봐 보세요 자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폐지되거나 실효됨으로써 장례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폐지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한 거예요 자 폐지 양가루 1번 직접적 폐지 즉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이고요 간접적 폐지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고 이건 다 쉬우니까요 실효 부관의 성취 자 그 다음에 반가루 2번 양가루 2번 근거법령이 소멸 위임 명령 같은 경우는 근거법령이 효력이 소멸되면 당의 위임 명령도 당연히 소멸됩니다 집행명령은 별표 3개입니다 이거 처음 가끔 잘 나와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실효되는 것이나 폐지되면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재정 발효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법규명령은 좀 내용이 더 많으니까 법규명령하고 행정기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시간 정도 더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끝내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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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